네 옆에 있는 투싼은 나무 열매때문에 썸노프 안닿음이구요 그랜저 HG는 지금 보니까 고객님께서 1차적으로 잘 도포를 하셨는데 구리스를 뒤쪽 포인트 1년정도 되셨대요 뒤쪽 포인트 작업도 해야되니까 부품 교체 없이 가능한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랜저 HG 썸노프 안닿지 썸노프 오작동이 있었던 그랜저 HG 이게 겨울철이 되면 썸노프가 안닿는 증상이 좀 있죠 다시한번만 열어주세요 이게 이제 계절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썸노프라는게 이 레일의 플라스틱 부품들이 이제 왔다갔다 하다보면 뭐 세월의 먼지나 그런걸로 인해서 파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썸노프 관리를 잘 하셔서 아직까지 파손이 전혀 없습니다 작성이 굉장히 잘 되요 다시 한번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휴일에도 예약시공을 하고 있는 은평과 프레이스 캡틴 60cm 40cm 60cm